오늘은 싱글벙글 손흥민 선수 루머를 퍼뜨리다가 나락에 빠진 인간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쿠팡이 바이에르미넨과 토트넘을 초대하여 둘의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축구를 안 보는 저까지 그 경기는 챙겨봤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축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던 날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 축구 경기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졌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루머가 후끈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일단 루머의 시작은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클럽에 갔다라는 글이 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클럽에서 일하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손흥민씨가 클럽에 왔다고 돼도하는 자랑을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 인생들은 인스타에서 관심받기 위해 별의 별소리를 짓거리는 걸로 유명하지만 이런 하루 인생들의 발언을 듣고 드릉드릉하던 인간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성을 미워하고 남성을 욕하기 위해 사시사철 허버허버 드릉들은 웅행웅 첫기 포키 중인 여성시대였죠. 그녀들은 순식간에 허위사실 유포를 위해 조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출처 여성시대 지금은 손흥민 선수들 다 클럽 같다고 한다라는 이 사진을 보시죠. 그녀들은 토트넘 바이에르민엔 경기 끝나고 클럽 간 손흥민이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글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캐시된 글을 긁어와도 이미 내용은 알아볼 수가 없지만 루머의 시작은 세훈가님이라는 여성시대 회원이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가 꽤나 많습니다. 손흥민 클럽 같다고 허위사실 유포한 커뮤니티가 여성시대야? 라는 글이 저 허위글 삭제 후 등장하였고 응 맞아 여성시대야 클럽 합성 사진까지 올려서 까더라 왜 저러나 싶었어.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스스로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이라고 자백을 하고 있으며 손흥민 루머 퍼뜨린 여시들 쪽팔린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클럽 같다고 합성한 사진까지 만들어와서 여성시대에 올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악플 쓰고 루머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그 루머글에 이건 루머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수십 명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주루루 댓글을 달면서 남자의 미친 새끼라는 악플을 나에게도 쓰는 걸 보고 개처 어이없었다. 밖에서 왜 여성시대 한다고 말 못하고 다니는지 바로 알아버렸어. 일반인들은 일배나 여시나 똑같이 바라보는 이유를 어제 새벽에 악플 받아보니까 알아버렸잖아. 그 루머글 삭제되기 전에 여시들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었던 게 엥 억울한 한남 하나 생기는 게 뭐 어때서용 이러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영향력 큰 사람을 그렇게 루머로 날아 꺼내더니 그렇게 뻔뻔한 반응이라는 게 놀라웠음 진짜로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성시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저글에서 말하는 억울한 한남 하나 생기는데 뭐 어때서용 이 말은 남자 욕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 남자 패는 게 더 재밌어 남자 욕은 남자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한남 한 명 생기는 거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라는 뜻에서 요즘 한국 여자들이 사용하는 주특기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욕해놓고 남성이 억울하다 말하면 그냥 억울한 한남 하나 생기는 건데 뭐 어때용 이라는 말로 넘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고소한다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걸로 고소하냐고 남성성 없다 말하는데 더 어이가 없더라 라는 이 댓글을 봐도 한국 여자들이 손흥민 선수의 고소 선언에 얼마나 보들보들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손흥민 논란 쭉 지켜보는데 진짜 살벌하게 까고 정말 재밌어 보여서 소름이 돋더라 라는 같은 여성시대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까였는지 우리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저런 한국 여자들을 모조리 박살내겠다 선언했고 그동안 이뤄진 제보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허위사실 유포 악성놈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선언하는 아주 멋지고 강경한 대처를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여성시대 하는 한국 여자들 제발 경찰서에 가서도 억울한 한남 하나 생기는 게 뭐 어때서용 이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남성을 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시대를 박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 빨간 줄드 가자.